충남도가 천안 아산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를 도입한 지 1년이 됐지만, M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5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M버스 개통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1만 7천 여 명으로 하루 평균 57.2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기점 행정구역에서 50km를 넘어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서울 강남역까지가 아닌 평택지제역과 평택 터미널까지만 연결하면서 수도권 전철 등과 비교해 요금, 시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.